양당은 내로남불 동맹이 아니라 지금 당장 출당 징계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투기욕 의원 중에 절반은 봐주고 절반만 징계한 셀프 면제부로 시민들을 기만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은 엄정 징계를 요구했던 당의 공식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고 국민의힘의 신속한 조치를 존중하며 국민 앞에 부끄럼 없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의 셀프 면제부와 반타작 징계를 존중할 테니 민주당 투기 의혹 대상 의원들에 대한 탈당 문제도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기만적인 동업자 의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부끄럼 없는 정치를 만들고 싶다면 탈당 징계 후에도 버젓이 민주당 의총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의 당적부터 정리하는 염치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이제 그만할 테니 너희도 그만하라는 식의 내로남불 휴전 제안의 다름 아닙니다. 탈당 거부 버티기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양당의 투기 의혹 대상 의원들은 정치인으로서 윤리적 책임도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쇼라 할지라도 오늘 윤희숙 의원의 국회의원 사퇴 선언은 일말의 정치적 윤리성과 책임성이라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사퇴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공은 양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투기 의혹 대상 의원들에게 사퇴 불똥이 튈까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염치도 없는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양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의원들에 대해 말로만 징계신용을 할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해 출당을 비롯한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던 시민들과의 약속에 대해 신속하게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양당은 내로남불 동맹이 아니라 지금 당장 출당 징계로 정치적 윤리와 책임에 충실한 정당 정치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